립서비스 안녕하세요 아름다웁스입니다 립서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립서비스의 서비스를 맡고 있는 코라입니다 반가워요 조용하고 과묵한 편 화나리스 하지마 다음 곡이 돼도 영원히 기억될 것 같은 가장 기억에 남는 곡 하체 하체 똥차를 보면 하루가 기분이 좋은가? 캠프 섹시 다이어트 엄정화 박효신 주간아이돌 비디오 엔진 떡볶이 스티비웬더의 How Will I Know 음악하는 남편을 만나서 계속 음악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유일무이 한 그룹 유일무이 아직 찾고 있다 이리 오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유일무이 1 3 2 3 3 2 2 3 3 3 4 엣지 드래곤, 엣지 드래곤, 엣지 드래곤 엣지 드래곤 걸 밴드 비밥 진 첫 스테이지 하고 나서 마마 가고 싶어요 마마 하루 종일 먹을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김지지게 카리스마, 워먼 파워, 섹시 어저께 공주 백룡 부대 군인 동생들 I love you